최후의 예언이 시작되리라 오피키언의 첫 번째 예언 까마귀 귀신 샌드맨 황금의 하늘이 도래하면 영원한 잠에 빠지리라 오피키언의 두 번째 예언 고양이 귀신 구묘기 짐승의 울음소리가 세상을 멸망시키리라 오피키언의 세 번째 예언 재앙을 내리는 신 이무기 불빈독의 물줄기에 세상이 잠기게 하리라 오피키언의 네 번째 예언 여왕개미 중목 위 지하 속에 군대가 광기로 인도하리라 오피키언의 다섯 번째 예언 얼음의 사신 웬디고 얼음의 사신이 깨어나고 끝나지 않을 겨울 오리라 오피키언의 여섯 번째 예언 기계 속 방랑자 정목 위 검은 영혼이 철의 심장에 깃들이라 오피키언의 여섯 번째 예언 파리켈의 분노로 시작되었네 최악을 심판해 다오 명령이 입력되었습니다 샤를리엔의 명령으로 오피키언 예언을 중지시켰네 명령을 내린다 오피키언 마지막 예언을 멈춰줘 명령을 실행합니다 오피키언 여섯 개의 언송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